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했듯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이제 그 다음이요. 이게 리모컨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연대 측정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연력학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좀 알뜻 모를 듯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음이요. 다음 오늘은 이제 그 우주의 법칙과 성경 이제 과학의 법칙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연력학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력학법칙을 모르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러분 연력학법칙 과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그 전으로 다 되돌려주시고요. 리모컨이 지금 작동을 안하니까 영어로는 연력학법칙을 Thumb a Dynamic Law라고 하는데요. 열과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내용은 알고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열받으면 힘이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딸깍딸깍거리죠. 그게 뭐냐면 열을 받으니까 증기의 힘으로 뚜껑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열과 힘과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아 여기 무슨 법칙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건데 발견되기를 연력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먼저 발견돼서 그렇지 물리 분야에서 거의 전우주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험적인 법칙입니다. 그걸 가져가시면 철저하게 경험적인 법칙인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반기 때 봄에요. 봄에 말씀드릴 때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라고 했죠? 법칙입니다. 법칙은 증명이 된 것을 법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칙은 확실한 것이고 이론은 다시 관찰할 수 없고 또는 다시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그 법칙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생길 때 그 법칙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은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처럼 과학의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법칙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믿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연력학 법칙은 무엇에 관한 법칙이냐 하면 에너지에 관한 법칙입니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밥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관한 법칙인데 이 연력학 법칙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1법칙보다도 더 기본적인 법칙이 나중에 발견돼서 할 수 없이 그것을 0법칙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오늘 1법칙과 2법칙을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만큼 알약 하나 주고 하루 버티라 그러면 신경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밥에도 양과 질이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도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양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양이 보존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칙은 질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 에너지의 양이 보존된다는 법칙인데 눌러주시죠. 여러분 그 예전에 물리 배우실 때 그 위치에너지라는 거 배운 기억이 나십니까?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에너지가 있는데 그 물을 흘려 내려보내면 물레방아가 돌게 되죠. 돌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 운동에너지 물레방아 도는 걸 이용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얻어지거든요. 다음 다음 눌러주시죠. 전기 에너지는 얻어지고 저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키게 되면 다음 빛과 열이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던 물이 빛이나 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형태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매 순간순간 저 에너지를 다 합쳐봤더니 항상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음 장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더 눌러주시죠. 처음에는 위치에너지만 있다가 그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하고 또 그 다음이요. 눌러주시죠. 그 운동에너지의 일부가 전기에너지로 변하고 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빛에너지에너지로 다양하게 변하는데 매 순간순간 전체 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만 변할 뿐이지 전체 양은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이런 법칙입니다. 뭐 이해하기는 쉬우실지 모르지만 저게 사실인지를 알아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인데 여러분 그 보존의 법칙 이러니까 예전에 배운 것 중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진량 보존의 법칙. 기억나시죠? 다음이요. 여러분 진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진량 보존의 법칙은 뭐죠? 내용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하고 일어난 후하고 진량이 똑같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량 보존의 법칙인데 근데 여러분 혹시 진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깨졌대요? 그래서요. 진량 보존의 법칙. 깨졌다는 거 아시는 분이요? 몇 분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 법칙이 깨진다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실제 예외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핵융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핵폭탄 아시죠? 요즘 한국이 그것 때문에 떠들썩한데 핵을 분열시키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핵을 합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융합을 하다 보니까 진량이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 거예요. 근데 진량이 이제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진량이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타내는 공식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유회사 사장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뭐냐면 에너지는 진량에다가 이게 C가 비타민C가 아니라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진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량이 사라지면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대할 정도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진량만 사라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리모컨만큼의 진량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에 대폭발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몸이 하나 사라지면 제 몸 전체가 완전히 에너지로 변해버리면 이 분당 일대가 그냥 폭발돼서 날라갈 정도의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너 꺼져버려 이러시면 안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꺼져버려서 에너지로 확 변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약간의 진량만 없어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핵융합을 이용해서 수소폭탄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론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컨트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아직 실효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특히 창조에 관해서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물질들이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nothing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저 공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든 물질은 진량을 갖고 있는데 그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가 없는 것으로부터 형태가 있는 어떤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그래서 이제 결국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요. 이 진량이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결국 진량 보존의 법칙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진량 보존의 법칙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에너지에서 어떤 물질이 생기는 것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는 그 창조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지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들이 nothing에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본질을 알고 나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제 마음 말고 제 몸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보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게 무슨 괴변이냐? 괴변이 아니고요. 제가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런 돌이나 이런 쇳덩어리들이 nothing에서부터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질 세계의 기본 구조를 알고 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자의 구조가 어떤지를 과학자들이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우주가 사실은 텅 빈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원자는 그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속이 대부분은 꽉 차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자 내에서 이 핵과 전자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상태냐면 이 핵을 농구공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 전자는 콩알보다도 작습니다. 그 크기가.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가 농구공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돌고 있는 셈이냐면 대략 한 2km쯤 떨어져서 돌고 있는 겁니다. 2km쯤. 그러면 이 핵으로부터 이 전자까지 이 중간은 뭐냐면 텅 빈 공간입니다. 허공. 그런데 저런 구조를 가진 원자들로 여러분과 제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km짜리를 꽉 압축을 하면 이 중간이 다 사라지면서 이 전자가 이 핵에 딱 들러붙겠죠? 그럼 2km짜리 공이 농구공만해질 정도로 압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서있지만 제 속에 들어있는 이 절대 공간인 이 허공을 다 빼내고 이 핵하고 전자만 모아서 저를 압축하면 제가 얼마나 해질 것 같습니까? 2km짜리가 요만해지는 거니까 제가 2m도 채 안되니까 1mm도 안될 만큼 조그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만 모으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뻥튀기가 돼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은 꽉 차 있느냐? 아닙니다. 이 핵을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뭉쳐있는 건데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또 텅 빈 허공입니다. 그나마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속에 꽉 차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 속에 쿼크나 소립자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핵도 이 핵 내부에 있는 공간을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소립자나 쿼크 이런 것들만 딱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티끌 하나만 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 자체도 거의 부피가 제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지구 있죠? 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전자하고 소립자만 딱 뭉치면 얼마나 해지냐면 이 지구는 티끌보다도 작아집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압축을 지키면 거의 제로가 돼버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있죠?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압축을 하잖아요? 탁구공보다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번 살짝 만져보시죠. 만져지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우주를 압축하면 탁구공보다도 작아지는데 그런 탁구공보다도 작은 알이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 있었는데 그게 뽕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우주는 원래 낯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 전자나 소립자도 그 내부 구조가 꽉 차있는지 비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얘기해줄 시간이 왔습니다.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말로 하면 너무 심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You are nothing. 실제로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있지만요 이 뻥튀기 돼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거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실체는 거의 티끌하납니다. 그런데 이걸 뻥튀기처럼 딱 부풀려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썸씽인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nothing입니다. nothing인데 썸씽처럼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제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아시고 나면요 성경 말씀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절 읽으셨던 것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보이는 것 이게 뭐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이 썸씽처럼 펼쳐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불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인데 보이는 것은 곧 텅 빈 것이고 텅 빈 것이 곧 보이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성경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경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경 속에도 뭔가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써놓은 구절이 있기는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우주가 원래 텅 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욕께서 10장 구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원래는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10편 90편 3절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야구보소 4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곳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사라지기도 했지만 원래 이때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실체가 낯생입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2사에서 40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하나의 티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손뼉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손뼉을 치면 손뼉이 쳐지죠. 그렇죠? 여러분 손뼉 딱 쳤는데 그 두 손이 투명인간처럼 서로 확 통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손뼉을 치면 항상 손이 아프고서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 오른손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오른손에 물질만 모으면 얼마나 지겠습니까? 원자 하나보다도 작아집니다. 이 왼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두 개의 원자를 허공에 던졌을 때 부딪힐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미국에서 총을 한 번 쏘고 한국에서도 총을 한 번 쐈는데 태평양 중간에서 그 총알 두 개가 딱 만날 확률보다도 더 작은 것이 원자 두 개가 부딪힐 확률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게 손뼉을 딱 칠 때 이게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통과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손뼉을 치면 손이 부딪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필드, 그러니까 어떤 장이 부딪히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 필드고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장풍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거? 그렇죠? 바람이 막 확 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석을 N극과 N극을 이렇게 두 개를 붙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발을 하죠. 그렇죠? 그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필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이렇게 연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거기에 양성자가 있어가지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대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근데 전자는 하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딱 들러붙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 두 개가 서로 멀리 있으면요.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고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가까이 오는데 아주 딱 들러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오고 나면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반발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딱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거리를 딱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너무 바짝 다가앉으면 거부감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하고는 한 사람 옆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친한 친구끼리는 바짝 붙어앉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안정감을 얻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원자들도 이렇게 안정감을 얻는 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안정고 거리만큼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물질들이 들러붙게 되는데 근데 이 물질들마다 그 들러붙는 양상이 서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경우는 단단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단한 물질이고 이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여기는 약간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이건 연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 특성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단단하고 연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필드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석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철 같은 거 처리하는 수집장 같은 데 가면 전기로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고철들을 옮기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비슷한 거가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전기를 딱 가하면 자석이 돼가지고 고철더미 위에다 올려놓으면 고철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옮겨다가 전기를 딱 풀어버리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물질들마다 저런 필드가 작용할 때만 서로 달라붙고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딱 칠 때 서로 부딪히는 것은 물질들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반발하는 것 같은 그런 필드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필드를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들이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존재할 수 있도록 원리를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일로 하자 하고서 저 필드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저런 원리와 법칙을 어느 날 딱 두셨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이 모든 물질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원리와 법칙을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스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물을 붙으신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원리와 법칙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법칙을 어느 날 딱 꺼버리면 이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사에서 40장을 보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텅 빈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로마스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의 기적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해봤죠.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만 명 이상 먹을 음식은 아마 가득 놔야 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음식이 어떻게 이 방 가득 만큼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 가득 있는 음식을 압축해봤자 얼마나 하다고요? 거의 제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압축해봤자 그것도 역시 제로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썸싱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병희의 기적은 물질 세계가 원래 텅 빈 거다라는 걸 이해하면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사에서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이나 흙이나 나무나 구름이나 이 무지개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썸싱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것들이 본질적으로 낫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두셔서 우리 앞에 저렇게 쫙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딱 스위치를 꺼버리시면 이 우주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법칙을 없애버리시면 이 우주가 그냥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기능이 아 예 이 두 번째 것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연력학 법칙 2를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자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스텝이 엉켜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별로 재미없으셨죠? 잠시 자 이번에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1법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만물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항상 늙게 되죠. 물론 얘가 좀 더 늙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 청춘 돌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탄을 하는 건데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시간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화살은 한 번 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아까 첫 번째 법칙은 양에 관한 법칙인데 두 번째 법칙은 품질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품질이 점점점점 나빠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잔잔한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 파동이 일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이 파동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잔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낮이가 처음에 있다가 그게 점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 높낮이가 클 때는 물레방아를 아주 힘차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낮이가 낮아지면 물레방아를 힘차게 못 돌리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그 의욕이 점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걸 나타내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커피도요 뜨거운 거 갖다 놓고서 한참 시간 지나다 보면 식어버리죠. 이런 미지근한 거 갖다 놨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옆에서 펄펄 끓더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법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고급 에너지가 저급 에너지로 변해간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고전연력학 이 고전연력학은 뭐냐면 맨 처음에 증기기관차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게 된 건데 에너지는 항상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물을 여기 흘려보내고 나면 더 이상 물레방어를 돌릴 수가 없게 되죠. 위치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예를 들어 처음에 천 만큼 있었는데 이걸 흘려내려보내면 위치에너지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소모가 되긴 뭐가 소모되냐 이거 다시 퍼올리면 천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거 퍼올리려면 에너지가 또 들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거 퍼올릴 때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가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항상 천 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요. 천을 얻자고 천 보다 더 큰 걸 소모해야 되죠.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손해해요? 이익이에요?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점 소모된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정지해버리죠? 그럼 이 우주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장해서 생각하면 결국은 이 우주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나타내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가끔 힘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레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고급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내보내는 것은 저급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레방하고 원리가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전거 중에 옛날 어른들은 아실 텐데 발전기 달린 자전거 아시죠? 그래서 밤에 어두워지면 이 발전기를 바퀴 쪽에다 딱 붙여놓으면 뱅뱅뱅 돌아가면서 전기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구가 이걸 가만히 보더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이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켤 게 아니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모터를 돌리면 모터가 돌아가면 뒷바퀴 돌아갈 거고 뒷바퀴 돌아가면 앞바퀴 돌아갈 거고 앞바퀴 돌아가면 전기가 생길 거고 이 전기로 다시 뒷바퀴 돌리면 한번 싹 페달만 한번 밟아주면 저절로 부산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심히 페달 밟아도 전기를 100% 생산해내지 못하고 이 전기가 모터를 100%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오고 나면 에너지가 줄줄줄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페달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꾸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들게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항상 새 것이 낡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여러분 집을 만들어 놓고 나면 집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집이 점점점점 낡아져가지고서 무너지지 이런 벽돌들이 저절로 이렇게 막 질서있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벽돌들이 이렇게 질서있게 세워지려면 지혜와 능력으로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이렇게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저절로 집이 안 생기는 이유는 질서가 무질서로는 가지만 무질서가 질서로는 자동적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칙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는데 늘 감은 듯한 머리더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고 나면 꼭 설거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무질서가 주변에 늘어나게 되어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들어올 때는 정돈이 잘 되어있다가 여러분 가고 나면 막 쓰레기도 남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질서가 무질서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린아이들은 무질서를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자기가 에너지를 투입해서라도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질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게 연력학 제의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의 듣고서 나가면서 곧바로 잊어먹으시죠. 그것도 연력학 제의법칙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예배 딱 참석을 했을 때는 오늘은 끝까지 들어보자 이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혼수상태로 접어들죠. 뭐 작심삼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연력학 법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완전했던 상태에서 점점점점 불완전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것이 연력학 제의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력학 제의법칙에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그런데 이 금을 보시면 보통 금은방에 가서 순금을 사면 보증서를 써주는데 거기에 몇 퍼센트라고 보통 되어있던가요? 99.9 내지는 99.95 보통 그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한 5만원에서 10만원 그 사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금은방에서 파는 금은 한 돈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반도체에 이런 반도체에 사용하는 금은 순도가 훨씬 높은 금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에 연결하기 위해서 아주 가나다란 금실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하지만 옛날에는 금을 썼어요. 왜냐하면 금은 녹이 안 슬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가나다랗게 이제 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금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열을 내게 됩니다. 그래갖고 열을 내면서 금실 전선이 끊어지면 안되니까 가능한 한 이 불순물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순물들을 빼내서 순도를 높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도가 높은 금들은 이런 금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물들이 좋은 말 할 때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빼내려면 에너지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뜨겁게 가열해서 때리면 순수해집니다. 그게 이제 원리가 왜 그러냐면요 뜨겁게 가열을 하면 금은 녹이 안 슬거든요. 그런데 불순물들은 녹이 슬어요. 그런데 불순물들이 되게 녹이 슬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막 때리게 되면 딱딱한 게 비스킷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뜨겁게 가열해서 때리면 금이 아닌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다가 바깥에 내보내면 자꾸 친구들한테 나쁜 말 배워줘 나쁜 짓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다.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순수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가 물질세계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의 원리와 우리 마음의 세계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이를 매질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진리입니다. 구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아이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때는요. 때려서라도 그것을 쫓아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순도가 낮은 금을 순도가 높은 금으로 만들려면 가열해야 되죠. 때려야 되죠. 그게 다 에너지고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도를 높이려면 항상 비싸집니다. 이 금이. 그런데 보통 이 구자가 뒤에 더 많이 붙을수록 더 순수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붙일 때마다 값은 몇 십 프로씩 뛰어요. 금값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짜리 금을 만들려면 이 구자가 무한대로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100% 순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금덩어리 하나를 100% 순수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과학의 원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는 스스로 순수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에 불순물이 들어갈수록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걸 타락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타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락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조금 타락한 상태에서 정신 차리면 좀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완전하게 100% 순수해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생활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마음 잡고 좀 착하게 살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좀 순수해지고 난 다음에 별로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울이 아까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고백은요. 사도바울이 엉망으로 살 때 한 고백이 아니고 거의 성자처럼 살 때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0% 순수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나 피조세계가 스스로 순수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세계 속에서 이런 원리 제가 재료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런 연력학 법칙 저런 거 배우거든요. 이거 배우면서 제가 과학의 법칙하고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자연 법칙 바로 연력학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무너진다는 법칙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뭐냐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겨난다는 이론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법칙과 이론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요? 법칙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이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던 때가 있고 그 이후로 타락했다고 되어 있죠? 그게 과학 법칙 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법칙은 절대로 성경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법칙들이야말로 성경이 옳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장을 보시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말이 과학적인 표현으로 할 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 것을 기주기 한 번 살짝 더 켜시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견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보연력학 분야입니다.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는 전달될수록 변질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굽니까? 로댕이요. 그렇죠? 로댕. 그래가지고 이 모범생이 로댕이라고 딱 썼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쓱 보더니 뭐라고 썼다고요? 어댕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놈이 쓱 보더니 뭐라고 썼다고요? 덴뿌라. 그 옆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어묵. 그 뒤가 맛살. 그 뒤가 개맛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 누구예요? 개맛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 이야기지만 그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정보 연력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치르고 나오면 누가 바보가 될까요? 로댕이라고 쓴 아이가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먹을 건데 걔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핍박해요? 우리가 틀렸겠냐? 네가 틀렸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정보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귓속말 이어가기 아시죠? 어른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배꼽을 잡고 웃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말이 끝까지 전달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장이 길면 길수록 변하게 돼 있고 중간에 띨띠한 사람이 많을수록 확실하게 변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배꼽 잡고 웃으면서 즐기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는 현상이 왜냐하면 바로 저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남녀 청년에게 책 좀 사달라고 보냈는데 둘이 나란히 서점에 들어가는 걸 길 건너편에서 누가 봤어요. 그런데 그냥 나란히 들어가더라만 하면 되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번져요? 손을 잡았대더라 안 잡았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막 변하더니 어떻게 돼요? 결혼한 데더라 안 한 데더라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놈이 나쁜 놈이 되더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은 전달되면서 변질되는 게 어떤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정보가 변질이 되면 정보가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로댕 오댕 덴뿌라 서로 막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정보 연락학적인 원리에 의하면 초기 정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로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댕과 덴뿌라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 창세계에 나오는 천지창조 에덴동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연락학 제2법칙의 원리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거의 없어지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락학 제2법칙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락학 제2법칙이 작동을 하게 되면 개념의 혼란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사랑한다니까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 한자 얘기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 중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옛날 우리 어른들 중에 돈이 기준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초기 정보도 잃어버리고 개념이 혼란해지면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만큼 또 혼란스러워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종교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가 혼란스러워져서 여러분 자칭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재림예수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둘 다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종교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혼란스러워진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고 그러지만 변질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2사에서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리고 마칠 거냐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정보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맞죠? 원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 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을 거고 그 원본을 곧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라든지 모세 5경의 원본들은 지금 없어요. 맞죠? 구약성경의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필사를 했어요. 옮겨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옮겨 적어 보시면 알지만 옮겨 적을 때마다 글자 틀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책이 한두 장짜리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옮겨 적는다면 반드시 틀리는 글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심이 드는 거냐면 도대체 이 책이 원본과 똑같하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본이 남아있으면 원본과 대조해보면 틀린 데를 알 수 있겠는데 그나마 원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오랫동안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원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으로 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돼있다면 우리가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정확한 기록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이 그런 도전을 받아왔었는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정말 믿을만한 책인데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들이 믿을만한 거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고소검증법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얼마나 원본과 똑같은지 검증을 하는 건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본들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믿을만하고 사본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믿을만하고 원본과의 연대차가 적은 사본일수록 믿을만 하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의 사본들을 조사를 한 건데 사본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믿을만 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에 대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 오차가 적을수록 이 사본들은 믿을만 한 거죠.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을 가진 사본들이 많을수록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딱 하나만 있으면 비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원본과 똑같은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만 하고 세 번째는 맨 첫 번 원본이 있고 그걸 복사한 것들이 변질이 안 됐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먼저 신약 사본을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만 얘기하면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일리아드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지식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애송하고 암송하고 이랬던 고전인데 이 일리아드하고 신약 성경을 둘을 비교해드리면 사본 간의 오차 여러분 신약 성경 0.5%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본의 오류가 없다는 얘기지 사본들 사이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5% 라고 하면 200분의 1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00글자당 한 글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리아드는 5%니까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글자당 한 글자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신약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10배 정도 믿을만해요. 그 다음에 사본 숫자 신약 성경 2만 권 이상 발견됐고요. 일리아드는 600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 숫자만 비교해보아도 40배 정도 신약 성경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믿을만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사본하고 원본과의 연대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사본하고 원본하고의 연대 차이인데 적게는 25년 많게는 80년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평균 한 5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일리아드는 원본이 BC 900년인데 최초 사본이 BC 400년이니까 500년 정도 차이죠. 그래서 연대 차이가 신약 성경이 10분의 1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단순 무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신약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한 4천배쯤 믿을만하다 할 정도로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0.5% 0.5% 오차가 있다는 거가 좀 꺼림직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오차가 어떤 오차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썼대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못 이해할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오차들이 저 0.5% 오차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중에 2만 4천 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600여 권만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오차를 얼마든지 교정할 수가 있는 그런 오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신약 성경이 지금까지 어떤 고전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많이 틀리면 신약 성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틀린 것을 근거로 해서 신약 성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보존됐을까 이걸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구약 성경의 경우는 모세 5경이 BC 1400년경에 쓰여졌고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대략 천년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 책들의 원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현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 사본 중에 가장 믿을만하다고 했던 사본이 마조레 텍스트라고 해서 보통 맛소라 사본 이러는데 이게 맛있는 소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조레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AD 900년경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라기하고만 비교해보아도 13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럼 13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그 진리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었어요. 이게 변질되지 않은 게 맞느냐. 그랬는데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사회사본이. 사회사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사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는 소금기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둥둥 뜬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회 근처에 동굴들이 많아요. 동굴들이 많은데 이 동굴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맨 이 사회사본이 처음 발견된 때가 언제냐면 1947년도인데 바로 이 동굴입니다. 이 사회사본을 발견하게 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목동 하나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근처에 동굴들이 많거든요. 일일이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 들고 동굴 안다가 돌멩이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돌 떨어지는 소리만 날 거고 그 다음에 양이 있으면 메 하고 나올 거고 메 하고 소리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사자가 있으면 어흥 하면 재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돌멩이를 들고 이 동굴 저 동굴 돌멩이를 던져놓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이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었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목동이 까막눈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헐값을 어디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학자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걸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이게 너무나 귀한 사본이거든요. 그래갖고 수소문을 해서 이거 발견한 목동을 찾아가서 이거 어디서 났느냐 물어봤더니 이 동굴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대를 이잡듯이 뒤져갖고 사본들을 이제 다 발견해냈는데 구약성경 에스더서 빼고 다 발견됐어요. 사본이? 근데 문제는 이 사회사본이 언제적 사본이냐면 이제 그때 이제 발견된 유물들도 함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물과 그 밖의 기록들을 조사해봤더니 이 사회사본은 예수님 당시쯤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맛소라 사본하고 천년 기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회사본과 맛소라 사본이 얼마나 서로 틀린가 이거 확인해보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나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틀거라 생각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사회사 같은 경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사본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천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변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안 변했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도 변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창세기 같은 경우 있죠.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할 때 그 기록이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읽을 때의 기록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기록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그러니까 아까 그 연력학 법칙에 비교해보면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변질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이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완벽하게 보존된 기록이 성경 4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사의 40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10편 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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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4의 4번의 발견은 금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기록이다 변질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뒤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오늘 연력학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연력학 법칙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그런데 문제는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의 법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기 때문에 이 우주는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고 질서가 점점 무질서해지면서 이 우주가 무질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가 점점 변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력학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는 내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시면 창조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요. 이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또 어른한테 가서 연력학 법칙 아세요? 뭐 이러지는 마세요. 우리 앞세대들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 이후 세대들은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